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올리브쌤이 키우는 왕자 뒷다리에 경련이 일어난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전에 왕자가 어릴 때 제가 경련하는 걸 한번 봤었고요. 또 올리브쌤이 사과방송하는 걸 한번 봤었고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을 봤는데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별 이상 징후가 없다고 그래요. 많은 댓글이 달려서 저도 댓글 하나 쓰긴 했는데 댓글이 수천 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영상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 댓글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영상 초기에는 이렇게 댓글도 보고 다 하지만 이제 영상이 100만이 넘어가 버리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린 상태에서 댓글을 달면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왕자는 검사상에는 이상 징후가 없다고 하니까 경련이나 간질이 간질 정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또 왕자를 왕자 영상을 본 모습을 토대로 또 그 원인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왕자가 어릴 때 막 이렇게 경련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기인데 그 경기는 어디서 오느냐. 만약에 간질이라고 하면요. 그게 한 번에서 그치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간질이 나타납니다. 이 발생빈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멀어져 있다가도 자주 나타나고 나중에는 하루에 수차례가 나타나요. 그런데 자다가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건 어릴 때 너무 심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애들이 경기를 해요. 자면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왕자의 친구가 왔잖아요. 혼자 너무 외로워서 이제 백구를 한 마리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오면서 오버페이스 걸린 거예요. 내 장난을 내 혼자 했을 때는 내가 멈출 수 있지만 친구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신나 보다가 같이 놀다 보니까 이게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어린 강아지한테는 그게 무리가 됐던 거예요. 지나치게 낮에 어린 강아지한테 심하게 무리가 된 운동을 해버려서 오버페이스를 해버려서 평소 같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 주인이 컨트롤해 줄 수 있지만 다른 강아지가 와서 같이 놀다 보니까 그게 오버가 돼가지고 자다가 경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게 지속되지 않고 다시 발병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걸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간질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너무 심한 운동 때문에 자다가 경기를 한 거고요. 지금 다리에, 뒷다리에 경련이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어릴 때 간질이 이어지고 간질 발작이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도 간질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경기를 한 거다. 그게 만약에 간질이면 유전병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선천적이거나 문제가 됐다면 계속해서 발병을 한다. 나중에는 타임이 인터벌이 짧아져서 하루에도 3, 4번씩 하기도 한다.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고개 들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고 막 들고 굳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어릴 때 심한 오버페이스 친구가 오면서 심하게 놀아서 어린 강아지한테 무리가 해서 경기를 한 거고 지금 뒷다리에 경련이 있는 건 그건 이제 우리도 심하게 운동하면 축구 선수들 매일 운동을 하는데도 스트레스 피로가 누적돼서 경련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렇게 심한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을 했을 때 오기도 합니다. 또 심한 운동을 했건 평소에 하지 않건 간에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노면이 고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 바닥이 지금 흙바닥이고 잔디가 일부 있기도 하고 풀이 있기도 한데 노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뛰다가 그럴 수가 있고 특히 공을 던져서 물고 오려고 뛰었잖아요. 그 목표가 공이에요. 그러다 보면 노면을 잃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산에서 정말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산에서 몇 시간씩 달리던 애들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휴식과 운동을 반복하던 애들도 격련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삐미영상도 일어나요. 삐미영상. 삐면서 격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폐돌 같은 거나 굴러갈 수 있는 돌을 밟았어. 그러면 딱 삐미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삐미영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잖아요. 꺼진 데도 있고 튀어나온 데도 있고 그러면서 삐미영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삐미기도 하고 격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육이 놀라버린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적었는데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과 휴식이 끝나고 나면 휴식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재활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게 심한 부상으로 인한 재활이 아니고요. 지금 멀쩡하게 걷잖아요. 멀쩡하게 걷는데 무슨 재활이냐 하는데 이제 운동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근육이 많이 발달하고 몸이 이렇게 너무 경직되지 않고 너무 견육이 또 발달하고 경직되고 견육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약간 더 부드러워지면 탄력이 있어지면 조금 더 예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갑자기 방에 키우신 애를 밖에서 던져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밖에 나와서도 조금 몸을 푸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댓글 단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거기 댓글을 달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왕자 경련 모습을 봤는데 오늘 또 영상이 떴네요. 영상만 보고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해도 이상지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는 먹거리를 챙겨볼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예를 들면 하나이는 간질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판정을 받았지만 상담 후 먹거리에 문제가 있어 문제의 먹거리를 제안하고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약을 복용하던 아이가 그날부터 정상이 사라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문제의 음식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이는 간질증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왕자처럼 원인을 찾지 못하던 친구인데 역시 먹거리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원인 제거 후 회복이 되었습니다. 수의사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 배워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왕자가 근육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영상으로 볼 때 살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로 인해 더이나 지나친 운동 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탈수나 그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생길 수 있고 경련 발생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도 더위 속 무리한 운동 시 탈수나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 이런 경우 특히 뒷다리 쪽으로 경련이 잘 발생합니다. 개들은 더위에 약해 많이 더운 날씨가 아니더라도 지나친 흥분이나 긴장, 무리한 운동에서 탈수나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뒷다리 쪽으로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앞다리보다는 뒷다리 쪽에 앞다리 B면 금방 괜찮아져요. 뒷다리 쪽은 조금 더 오래가고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육뿐 아니라 썰개구리나 발목이나 고관질 쪽으로 B면상이나 염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고요. 뒷다리 쪽으로 음식의 문제나 유전의 문제라면 뒷다리 쪽만이 아닌 전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유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간질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상주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경련하고 몸 떨고 굳어버리는 그런 게 나타나지 부분적으로 근육 경련이 잘 일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자 같은 스피치견종 진돗개, 기주, 시바견, 시코쿠견 등은 피부가 조금 두터운 편입니다. 너리짐도 좀 있는 편이고요. 늑대들처럼 가죽에 피부에 지방층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발달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마르고 상관없이 피부층이 두텁습니다. 근육이 많아도 적어도 근육이 쑥 빠져버려도 이게 지방층이 두껍다는 거예요. 피부 가죽 자체가 출렁거리고 그런 진돗개라든지 스피치키처견종 늑대 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의 경우 영상만 봤을 때는 털이 없다면 하운드 같은 몸을 지닌 것 같습니다. 체중을 조금 더 체중을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하운드들 운동 이빨 하나들처럼 진짜 이렇게 막 근육만 있고 가죽 자체도 이렇게 너무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털에 덮여 있지만 영상으로 볼 때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자에게서 실내 생활이나 미끄러운 곳에서 주로 생활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보입니다. 왕자에게서는 실내 생활이나 미끄러운 곳에서 주로 생활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체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 야외 놀이나 운동 시 뒷다리 쪽 근육에 부담이 가거나 경련발생 빈도가 더 높고 썰개골이나 고관절 발목에 삶이나 염증 탈구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왕자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는지 생식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생식을 어떤 생식을 주식으로 하는지 왕자가 입이 짧거나 활동량에 비해 식단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도 조금 늘려주고 평소 미끄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올리버 쌤한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지금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대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금방 소개한 이런 유로 인해서 경련이라든지 마비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왕자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부분은 그렇게 주의하면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좀 제아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리버 쌤이 아니고 왕자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그런 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